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 나의 노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로워지며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꾼 꿈 불을 빼앗아 세상에 빛을 줬다는 누군가처럼 노동이 노동으로 행복할 꿈을 꾼다 나 혼자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으로 이제 노동자 해방의 바다로 가자 새찬 탄압의 바람이 불어도 짙은 절망의 어둠이 내려도 그대 흔들리지 말라 해방등대 불빛을 따라 뱃머리를 돌려라 노동 해방의 도치 올려라 노동 해방의 도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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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